여기 x3 아으 저 약속 다 열었어 아앙 어 뒤던데 문을 뒤받대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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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나 어디 거기 장밖에 아이고 오오 참 이리 오시게 이리 오시게 어딜가 다 돌아다니 아하 대구 십둑 십둑 으하하하하하 어디야 저 문 어디야 저 빨간불 빨은 scar 왼쪽이 보이지 왼쪽이! 칫칠 칫칠asc reboot 칫칠 칫칠 왼쪽 오 오 삼 칫칠 ooh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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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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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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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근데 왜 힘들어 살인마가 힘들어 어려워 어! 우리가 너무 우리가 너무 숙달됐어 아! 아! 보건형을 살리고 나갔어 어! 재밌었습니까? 예! 나나님 한 번 안해요? 그러니까 이산님 갑시다 아! 아! 나 혼자 무서울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무서워 아우 예! 알았습니다! 그럼 마지막 가죠 야쓰 아! 개 재밌다 여러분 추천 한 번씩 어! 흡蟲 아! dn2104님 아닐스탱님 일류갖고티비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개 소름 돋는다 3분 100개씩 감사드립니다 포컬레까지 나 지금 사는 누구에요? 저에요 아! 어! 기만 어때? 감사드립니다 택혀 어.. 그렇구만 어.. 위리가 아주 있었어요. 위리가 훌륭해 아.. 죽을 뻔했네 초대 보냈나? 열쇠 말고 무기 드는 게 맞는 거죠? 어?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무기.. 데미지를 올려주는 건가? 어? 나 잠깐만 나 후레쉬 들고 있는데? 전판에 뭐 가져왔나? 초대 좀 부탁드립니다. 아 나 다 타고 들어가야겠다 아 긴장돼 한 다시 갔다 와야지 이거 옛날에 했던 그 게임 생각나게 한다 어? 후레쉬는 빼죠 그거? 어? 뭐? 후레쉬는 빼야되지 않아? 아니 아니 안 껴져있어 안 껴져있는데 그냥 들고만 있는 걸로 나와 아무것도 없 어 렉방 같은데? 어 렉방 같은데? 갑시다 아니 내가 안 들어갔어 나 아 너 아직 안 들어왔어? 어 렉방 같은데? 어 나갑시다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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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시다 다시 합시다 아 그거 튕겼어 다시 튕겼어? 응 나갑시다 나갑시다 아 이게 이 게임이 참가를 누르면은 참가가 안돼 무조건 초대받아야돼 아 내가 국장님 초대 안했구나 어 초대를 참가로 하면 렉방이 돼요 어 오케이 오케이 초대보내줘 아 렉방이 아니에요? 응 어 렉방이 다시 맘 드세요 킬 유어 프레인드 이걸로 파는거 아니에요? 맞아요 네 맞아요 아 나 온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진호 왓꾼님 어떻게 레전드 찍었습니까? 네 레전드 찍었습니다 네 다음에는 매 부서진 아파트 이런 데서 하면은 개 기절하겠다 살인마도 종류 늘어나고 약간 제이슨 조커하고 막 이런식으로 스킬 좀 4명 전체 다 나가는거 해보세요 아 저는 비폭력 아니야 근데 저런 사람들이 또 잘해 최초로 한명도 탈출 못하는거 아니야? 어 그럴 수도 있어 아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아 나 이런게임 진짜 못해 눈이 안좋아서 저 그 마이크 끄면 되는거죠? 아니 마이크를 끄지 말고 스피커를 끄라니까 스피커를 브레이크를 쭉 내려버려 네 공소가 할게요 안 들려요 저 그럼 고할게요 안녕 바이 바이 트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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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흠 나 안죽여야지 저런사람들이 개무서워 안죽인다면서 죽이면 개무섭잖아 되게 외롭다 이렇게 있으니까 막 웃으면서 칼질하는거 아닌가 모르겠네 백로야 내가 그랬잖아 그러면 안그런사람이 있을까 우리중에 나루호도 진호도 그랬구만 뭐가 진호도 막 웃으면서 칼질했잖아 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내가 봤을때 이거 우리 10분 게임 나올거같애 아 일단 바나나누나가 너무 못하기 때문에 우리 네 명이서 한 바퀴 돌래 그냥 아니 막 가까이 그냥 우리 네 명이서 모여가지고 살인마 눌릴까요? 그냥 발전기 한개 남겨놓고 그런 식으로 해 다 본네 이게 아니면 발전기 다 해놓고 어 그치그치 그 뭐야 바나나누나 그냥 갔어 나 봤는데 내 옆에 바나나는 있어 나 벌써 바나나는 많았어요 나도 나도 나 지금 하나 해체하고 있어 어 나 못봤나봐 나 못봤어 나 못봤어 나 나 나 지금 벌써 나 벌써 하나 거의 반대가고 있어 아니 바나나는 나 그거야 보이지 않는 적은 아니 바나나는 위신이야 나 어둠 속에 있다아 어 뭐야 버거야 아 그냥 이거 위로 올라갈 수 있어 어디 계단 있어 아 진짜? 밑에 있어 나는 한명도 안보여 어 씨발 어디 계단 건물 안쪽에 건물 안쪽에 계단 올라갈 수 있어 야 거기 가지마 거기 계단 가지마 하나는 나 올라갔었어 어 봤어 나 만났어 근데 그냥 갔다니까 누나 왜 저래 없잖아 저러면은 리신이야 하하하하 리신이야 하하하하 어 뭐야 나 이상한 도구함 주셨는데요? 이거 뭐야 아 그거 빨리 고치는 것 같다 왠지 발전기 음 맞네 그런 것 같은데 나이스 어 바로 왔으네 어 뭐야 어 뭐야 여기 위에 있으면 반응은 몰릴 것 같아 아 뭐야 이거 아냐 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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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하자 같이 해 같이 같이 해 응 딸코라 아우씨 미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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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나무 야 돼? 야 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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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물 안에 발전기 누가 킨거야 어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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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걸렸어 나 나 나 얍 쯧 아 오우오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욱 나이스 나이스 형 했어 형 했어 나이스 나이스 나도 다이가 하나 형 이제 마지막 하나야 그러면은 흥흥흥흥 흥흥흥흥 흥흥흥 오케이 마지막 하나 이거 찾았어 어! 이거 바로 할 수 있어 형 어헤헤헤헤 헤헤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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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하는 중 나도 하는 중 아니 도구함 있으면 바로 할 수 있어 그래? 어딜 어딜 문을? 아니 이거 발전기를 아니 못 찾았어 너무 빨라가지고 어 뭐야 와코타워 와코타워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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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난 그냥 나 아니야 나 괜찮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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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나한테 오라니까 왜 발전기 해체하고 있다고 같이 아니야 아니야 난 딴 데서 할게 알아서 야 거기 근처에 있어 어 근처에 있어 반 채워요 또 끝났어 끝났어 하나 남았어 형 왔어 형 나한테 왔어 오케이 오케이 도망가 아이씨 저기 누구 온다 형 오고 있어 형 오고 있어 도망가 도망가 가운데 계단이 있다고 여기? 어 끝났다 나가 아 다 나 어 나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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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갔어 나갔다 나갔다 저에 있다 저에 있다 빨리 빨리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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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탈출이야? 아이씨 나갔다 같이 나갔다 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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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왔어 왔다 온다 온다 왜왜 어딨는데 어디 문쪽이야 반대문으로 가야겠다 야 이쪽에 있어? 내 앞에 뛰고 있는 사람 누구야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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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여기 근처인데? 뭐야 어디야 야 이제 근처에 있잖아 야 미친놈 좀 가까워지잖아 너무 작고 싶다 나도 피맛을 좀 보고싶다 야 뒤에 있는거 아니야? 거기 중에 입력이 그렇게 맛있어 자기가 조금만 하세요 오른쪽 가겠습니다 나 지금 구경 좀 하고 왔어 와 진짜 안보여 내가 말했죠? 못 찾는다고 뭔 소리야 어 아 여기 도구암 연계 이거구나 진호가 잡은게 응급킷 응급치료킷 얻었다 근데 문은 어딨어 문? 몰라 문이 안보여 아까 있었는데 나도 못찾고 있어 여긴가? 아 여기다 저기있다 악마 저기있네요 악마가 아니고 살인자 나 살인자 뒤에 쫓아다닐까? 살인자 뒤에 쫓아다녀야지 이 주변에 계속 순찰하고 있어 문 주변에 다른 문으로 가야될거 같아 아니다 저기있다 저기있다 어딨어 어딨어 열었어 나오세요 열었습니다 문 아기 못해 아 기뻑대 절대 뒤를 안봐 약간 벽돌있는 벽돌이 있는데 그쵸 야 뒤를 따라다니면 돼 뒤를 절대 안봐 어? 한 명 나가셨네? 어디 어디? 뒤에와봐 얘는 아 이런걸 못찾아가 나 아닌가봐 어 여긴가? 문 열었거 맞아 이거? 아 다른 문으로 나갔나봐 어? 열라 차원의 문 씨발 일로온다 뭐야? 바나나 눈 어떻게 된거야? 야 바나나 눈 어떻게 된거야? 눈이 바나나야? 여러분 저한테 오세요 문 열었습니다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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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거기야 호보형 거기야 나가는데 왜 저래 저한테 오세요 아무도 없어요? 어? 더 털치했다 나한테 와 나한테 벽타고 와봐 벽타고 타 약간 밑에 부분에 있어 밑에 부분 약간 어딨냐면은 무슨 어... 저거 뭐라고 하자 저거를 고고형 거기 뒤가 문인데 어 어 어 어 어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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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벽타고 와봐 벽타고 쭉 와봐 벽타고 그냥 벽만 쭉 따라와봐 벽만 아니 어디로 가야돼 나 아니 진호야 벽타고 계속 진호야 거기서 왠 뒤에 뒤에 거기서 아니야 거기서 쭉 가 아니야 거기서 뒤에 어 나 뭐해 아 그걸 해체할 수가 있네 어 15장 뭐야 어 그거 뿌셔버리는데 그걸 진짜? 어 그걸 뿌셔버리는데 그걸 뭐니? 어 어 기모띠 어 대박이다 진호야 뒤에 문 뒤에 아니 앞에도 있다 거기도 있다 뭐 때렸대? 진호야 뭐 아이템 뭐 먹었냐? 어 나 공감 진호야 거기 니 오른쪽에 어 여깄네 어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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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빠른나 나한테 왔어? 아 나 나간다 아 잠시만 한번만 해보고 싶은데 있어요 잠시만요 한번만 뭔데요? 어 나한테 왔어 나 이거 막 도망가면서 이거 한번 내려보고 싶었어 어이 형 나간다 간다 으응 x5 안나와지나봐 !!!! 아니 개앉EEP ㅅㅁㅃ ㅅㅃㅉüs 안 봐 안 봐 지금 이거 폭포게임 맞죠? 개구멍님 이거 폭포게임 맞죠? 뭐야 뭔 소리야 개구멍 없대요 여기 개구멍 형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제가? 구멍님이라 했나요 제가? 알태소합니다 와씨 수고수고 무제미였다 아니 살인마가 이기는 걸 못 보네 이거 너무 어려워 못하겠어 못 이겨 살인마 못 이겨 나 하려면 맨 처음부터 할걸 사람들 다 잘하니까 이제 요령 챙겨가지고 못 해먹겠어요 그 여자 누구였어 여자 그 흑인 말고 너무 잘 피해 잡을 수 없는 그대 왕쥬 신규로 같은 와 막판 막판 누가 살인마입니까 그러면 잘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진호가 제일 성적 좋지 않는지 야 이거 왁꽃님 제일 좋았어요 왁인마 존재자 그러면 왁인마? 왁인마 왁인마 그거 마이크 켜놓으면 시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및 좀 줄이고 양 대게시 빈이 안다 이제 윙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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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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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으 знаете에 분위기 José 가면 바보 안 같아요 한 번만 더 해주면 안 돼요? 아 이제 시작하고 나 방에 들어왔나? 아니 안 들어왔어요 방에 안 들어왔어요? 다시 초대해 니가 방 깨진 것 같아 국장님이 두 개 있어 아니 진호 다시 초대해 봐요 아니 아까 전에도 그냥 진호만 초대하는 거 같아 진호야 했어 초대 로딩 길면은 아 됐다 오케이 오케이 됐다 레디 레디 자 그러면 스피커 끄겠습니다 바이 강남스타일? 집중해야겠다 하나하나 죽여주겠어 아 함께 으유 으으으 배고파 배고파 크으으으으으으 흠흠흠 흠흠 흠흠 흠흥 크흠흠흠 크흠흠 흠흠흠 흠흠 피냄새가 난다 피냄새가 난다 저기 꿈을 한길에 파출초장부터 간땡이가 부었어 이 자식들 간땡이가 부었다고 여기 숨어있네 그렇지 딱 걸렸어 생각하는게 너무 단순해 내가 그렇게 멍청할 것이라고 생각했네 죽어 죽어 이맛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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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손기술이 아주 대단하구만 그래 손기술이 아주 대단해 오 이맛이야 으음 흐흐흐흐흐흐흐 쓰읍 아 사람이 어디! 어디를 брю 어딜 너무 와 어딜 어 어디 어딜 나와 이거 아주 안 됨 됨 음 끄만 저왕하란 말이다 그만 그만 으아 див 가버랴! 한 병 처치했고 세 마리 남았어 세 마리 남았어 한 키모트 어디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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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했다 조용하고 만기래 너무 조용해 이거 어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아주 재빠르구만 아주 재빨라 실수를 했구만 그래 실수는 곧 죽음으로 이어지지 어헤헤헤 이런 간단한 사실을 아직도 알지 못했나 아아 좋았어 이런 간단한 사실을 말이야 앙 키모트 아주 싱싱한 고기를 얻었습니다 인간은 아주 좋은 단백질원이죠 흐흐흐흐흐 앙 키모트 흑 난 밟아둡치게 나 호 End of Turkey High選 enmity 좋다니까! 좋았어 이때 분명히 다른 곳에서 작업하고 있겠지? 응? 속쌤이 뻔히 보인다구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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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날뻔했구만! 자네 때문이야 큰일날뻔했.. 좋았어 좋았어 아이고 아이고 또 실수를 하셨어 빨리 도망가야될거야 내 눈은 밤에 더욱 일로와 일로와 컴온 베이비 아우 예스 아! 아! 저.. 아 운이 좋았어 그렇지 그렇지 누가 걸렸구만 기네 바로 이 맛이야 하! 뭐야 내가 걸렸.. 아니구나 이거 왜 나갈.. 나가는.. 나가는 길이 없어 가만히 있어 자식아 가만히.. 가만히 있어 아하 아하 지초 죽을 때까지 딴 데 갈 생각이 없어 형은 알겠니 아하 안 기멋댜 노둘리 노둘리 시끄러워 시끄러워 엄마 시끄러워 에헤헤 에이 뭐 왜 이렇게 안 죽어 이거 어 탈출구가 생겼어 노둘리 끝났어 어디 있는지 다 보여 내 눈엔 다 보인다고 뚜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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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눈엔 에헤헤 없잖아 으흐흐 뚜리야 어어 몇개 안 남았다 어 몇개 안 남았어 에헤헤 몇개 안 남았어 에헤헤 흠흠 이거 어떻게 놔둬 이거 붙닫잖아 이거 사기 아니야 이거 끝났다 둘리야 지금 그 실수로 인해서 니 인생은 끝난거야 둘리야 어? 멀리 도망 못간다 멀리 도망 못가 둘리야 다 보여 다 보여 다 보여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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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성급했어 난 못봤는데 나무에서 스스로 그렇게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면 어떡하나 어허 앙 기못돼 아이고 주변에 걸 데가 없잖아 어허 어허 가만있어 엄마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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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이야 더이상 희망은 없어 포기하라구 자 자 달아놓고 빨래 마리자 빨래 마리자 에디션 어우 잔인해서 못보겠네 어우 빨래 마리자 앙 기못돼 아허 아허 위에서 누가 가져가네 어허 위에서 누가 가져가 어허 어허 조졌네 아이 참 여보세요 어허 어허 예에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하하하하 잘해 어 우리 나약해요 어 아 발전기를 빨리 켰어야 되는데 아무도 발전기를 켤 생각을 안했어 아 나만 하고 있어 그쵸 남들 다 나만 나 혼자 4개 깠어 4개 솔직히 이번 거는 진호의 큰 그림이 컸다 진호가 아무것도 안했어 왜 아니 밑에 들어가서 그 공구암 챙기고 갔는데 갑자기 그 심장소리 개 크게 들리는거 아 어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숨어있었지 뒤에 공구암 챙기고 하려고 어 하 참 아 직계사장이래 직계사장 바보가 다 죽었네 강아 역시 왁인만 달라 근데 꿀잼이었네요 재밌었습니다 구루잼이었네요 하아 근데 이게 지친다. 진 다 빠졌어. 어 막 너무 한판 한판 할 때마다 집중을 하다보니까 이것도 업데이트되면 또 합시다. 아 오케이 오케이. 14일날 나오니까 그때 정식 나오면은 그때 모여서 다시 합시다. 6월 14일? 응 응. 워. 이거 뭐 여기서 심화입니까? 네. 수고하셨구요. 어 매알. 매알 재밌었습니다. 네. 개. 개 웃겼어요. 네. 네. 불잼이었습니다. 네. 빠빠. 빠빠. 음. 불잼이었구요. 우리 유튜버. 유튜버로 시청해주신 우리 유튜버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보셨으면은 뭐다? 따라랏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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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리고 여러분들 감사드리구요. 오늘. 메인방송. 공포게임. 데드 바이 데이라이전.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드리구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